몸무게 1.5kg 미만인 극소저체중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센터가 국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등과 함께 극소저체중아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담도담지원센터를 이대 목동병원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대책 관계자는 산모 고령화와 불임이 늘면서 극소저체중아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화의료원은 기아대책을 통해 극소저체중아가정 25곳을 선정해 1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며 내년에는 20곳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